힙합 그리고 힌트 조심해야 돼 발사로 하면 안 돼 우리 알았지 힌트 조심해야 된다 진짜 덥다. 어? 이거 뭐다? 야후르트 아줌마 저거다. 어? 야후르트 아줌마? 미션이다. 아니 근데 여기 계신 분도 모르겠는데. 미션이랑 관련된 건가? 왜 같은 옷들이 이렇게 많지? 야후르트 어머니들. 야후르트 아줌마 야후르트 주세요. 야후르트 없으면 요구르트 주세요. 단계리. 어? 뭐야 이거. 오빠는 애후르트 아니잖아 이리 와. 야 나 애후르트 하지마 왜? 우리 팀 이름은 FF야. 야후르트 아줌마 야후르트 주세요. 야후르트 없으면 요구르트 주세요. 지호야 너 데리러 와서 해봐 야후르트 노래. 한, 두, 세, 넷. 야후르트 아줌마 야후르트 주세요. 야후르트 없으면 요구르트 주세요. 야후르트. 야. 야. 재미있네. 개리가 누군데? 개리가 누군데? 개리가 누군데? 개리가 누군데? 개리가 누군데? 개리가 누군데? 미안합니다. 이런 모습 보여줘. 자. 뭐야? 상대팀 요구르트 여왕을 찾아 여자를 먼저 벗기는 중이에요. 여기는 요구르트 마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요구르트 여왕이 되셔서 상대팀에게 들키지 않으면 그리고 동시에 상대팀 요구르트 여왕을 찾으면 승리예요. 여왕은 꼭 여자분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상대팀의 요구르트 여왕을 찾아서 모자를 벗겨야 되는 미션이고요. 어떻게 됐어요? 누가 해? 형님은? 방수는 안 되고 방수는 편하니까 나는 가려주냐고 나 아니면 방수하고 나는 좀 너무 희망할 것 같은데? 잠깐만 그러면은 달리기가 좀 빠른 사람을 해야 되나? 아니에요. 근데 저쪽 팀이 워낙에 노하우가 있어서 달리기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잘 도망다닌다가 종구 오빠 못 잡을 것 같아. 다 듣지. 그러네. 근데 오히려 상대편에서 영화가 할 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오히려 털을 찔러서 기관이가 하면 일단 우리 아빠는 동작을 시켜줄게. 빨리 이거 두고 봐. 야. 얘 이 꼬질라 그러는데? 위방이 있어. 아까 기관이 수바라. 뭐래? 위스키에 있었나? 이거를. 근데 이까지 잘 했었나? 조화 감왔어 아니 지금 전장하지 않나? 아우 올라오신 것 같애 나한테 진짜 분자 한다고 분자 한다고 야 강규리 얘네 형은 진짜 힙합 얼굴이 힙합 얼굴이 없어 힙합 얼굴이 없어 힙합 얼굴이 없어 저만한 사람 없었는데 엄마 완전히 힙합이 없어 너무 리허니 힙합이 나 이렇게 부담스덕이 하고 나는 핸드리고 장난 에이톤 트럭 내 인생은 언제나 비 딱 선 세상이란 학교의 입학 전 세상이란 학교의 입학 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노래 선택하고 있으면 말할게 야 야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